라면이 너무 옆에서 안 끓어가지고 여기로 옮겼어요. 버너로 옮기자마자 끓기 시작하네? 한강라면 먹는 느낌이기도 하고 한강라면 먹는 느낌이기도 하고 한강라면 먹는 느낌이기도 하고 몇 분이죠? 4분 30초 4분 타이머 해줘 음식의 생명은 저는 시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거기도 그렇고 27초 남았어요 잘 나왔을 느낌 국물 어디갔지? 아까 너무 저기서 오래 끓여가지고 사라졌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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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신라면과 진라면과 이런 거 구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분이라기보다 나는 이게 더 명확하게 좋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치킨 구별하는 거랑 비슷하겠어요 한 가지를 좋아하게 되면 더 파악하게 되고 하니까 이 라면은 맛있어 아무래도 이 맛있는 걸 저 혼자 먹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스태프분들을 위해 또 만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맛있네 그러면 진짜 맛있다는 거거든요 저 방금 살짝 말투가 70, 80 그랬거든요 약간 이런 이 맛있는 걸 저 혼자 먹을 순 없을 것 같아요 모두 함께 나눕시다 앞으로 하고 싶은 콘텐츠 있죠? 1번 김우진의 라면 탐방 김우진의 라면 탐방 라멘 탐방 최근에 일본 라면에 조금 빠져가지고 맛있는 데를 돌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김우진의 라면 탐방 1번 등산 뭐가 아니에요 등산 등산 청계산 정도면 괜찮잖아요 아 그럼 저 이렇게 헬멧에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갔다 올게요 두고도 같이 가기 싫다는 거구나 그거 말고 적어놨어요 저거 아 그리고 이건 좀 번외이긴 한데 최근에 적은 거 중에 아 뭔가 나만의 색깔을 음악에서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곡 작업을 뭐 다른 작가님들이랑도 하고 있고 혼자서도 하고 있는데 뭔가 뭔가 리미트 없이 제안을 두지 말고 그냥 막 마음 가는 대로 한 번 노래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그러면 또 저만의 뭔가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만의 음악 스타일을 만들자 맞아요 근데 제가 또 최근에 또 깨달은 게 깨달았다기보단 솔로 솔로한테 어울리는 음악은 좀 많이 비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최근에 이번에 I like the way를 하면서 좀 느껴가지고 거의 뭐 그 전에 레디 나오나 On My Way 어른아이는 노래는 너무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그룹곡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숨 쉴 틈도 없고 높고 하니까 하는 저도 뭐 소화를 어떻게 어떻게 막 해도 그게 좀 벅차 보이고 후다다다다다 이러다 끝나버리니까 뭔가 매력을 뽐낼 수 솔로가 매력을 뽐내기엔 조금 어려웠던 곡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는 좀 많이 비워내고 그런 곡을 자 일단 됐습니다 여러분 드세요 드세요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굉장해요 짜잔 맛있을 거예요 드셔보세요 하하하하하 어 맛있어 굉장하죠 라면 3차입니다 3차라면 제가 이것도 제가 먹는 거 아니고 이건 매니저 형 주려고요 뭔가 맛있는 거나 좋은 건 이렇게 나눠야지 좋더라고요 저는 뭔가 오오 시간 4분 타이머 해줘 세 번째 데자비다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이제 깜짝 놀라요 커피를 커피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동료분들이 지금 많아진 것도 많아진 거지만 그분들이 모두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저를 응원해 주셔가지고 그게 그냥 말로만 뭐 화이팅이 아니라 그게 제가 느껴져서 그 응원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한 분 한 분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더 들고 으쌰으쌰 힘이 나고 있어요 이번 앨범에 사실 이번 앨범은 사실 이번 앨범은 후회 없이 한 것 같아요 가사에 참여하고 싶어서 최대한 참여도 다 했고 열심히 가사 쓰면서 제가 하사에 참여하고 싶어서 가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사에 참여한 몇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싹 다 썼거든요 몇 개 안 들어가서 그렇지 몇 개 안 들어가서 그렇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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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이나 제가 녹음이나 외모 준비하는 거나 살 빼는 거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일단 후회가 없고 I like the way 앨범에서 이제 전화하는 내용들 또한 보다 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의미가 좀 큰 곡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약간 좀 섹시한 스타일 어른이 어른? 어른이니까 어른을 좀 이제 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뭔가 이 밝은 이 어린아이 같은 저의 장난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현실 그냥 평소에 철이 덜 들었나? 그냥 밝게 살려고 더 밝아지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거다 뭔가 저를 보는 사람들이 밝아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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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것까지 이렇게 다 짜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게 알짜백인 거거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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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맛이 없어지나? 똑같잖아요 아닌가? 저도 절약정신이 있어가지고 저 또 절약정신이 있어가지고 짬 돌이 같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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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너무 진할 것 같은데 완전 액기스인데 이거 맛을 살짝 보고 마지막에 누르면 안 됐나? 왜 살짝 쓰지? 음 아우 좋다 좋아 좋아 고구마를 까볼게요 이게 잘 익은 것 같아 우와 제대로다 자 갑니다 이야 제대로다 진짜로 우와 제가 사실 고구마를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인데도 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와 냄새가 오랜만이다 진짜 군고구마 음 고구마와 살짝 살짝 씁쓸한 커피의 맛이 잘 조화가 되네요 커피 사진도 좀 찍어야겠지? 사진은 이제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누르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씁쓸함이 이 커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인생 음악방송 활동이 끝나고 글램핑으로 뭔가 여유를 찾고자 떠나왔는데 일단은 사실 뭐 공기 좋고 좋은 데 와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면 힐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어서 행복도 많이 충전됐고 행복도 많이 충전됐고 활동들 또 새로운 컨텐츠 이런 것들을 이런 컨텐츠들을 하기에 오늘 이 글램핑이 많은 에너지를 준 것 같아요 이 힘을 이 공기를 그대로 받아서 나머지 컨텐츠들과 앞으로의 활동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뭔가 버블로 컵스랑 더 뭔가 가깝게 어떻게 보면 더 딥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훨씬 뭔가 저도 컵스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컵스도 저를 더 많이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댓글들 중에 저를 너무나도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뭔가 디테일한 댓글들을 더 많이 보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싶어요 나의 발전을 위한 생각을 많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사랑해주는 만큼 사랑해주는 만큼 저도 더 사랑하고 더 멋있어 지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글램핑도 좋았다 화이팅! 화이팅!